안녕하세요. EGN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미터 회로 중 제노 다이오드를 이용한 리미터 회로를 설계하겠습니다. 제노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제노 전압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압으로 리미터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로가 제노 다이오드를 이용한 리미터 회로가 되겠는데요. 먼저 제노 다이오드를 이용한 리미터 회로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이것은 바로 제노 다이오드의 동작 영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노 다이오드의 동작 영역을 파악할 때는 먼저 제노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른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제노 다이오드를 통해서 흐를텐데요. IR 전류가 플러스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면 제노 다이오드 Z1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Z1은 포워드 바이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압은 어떻게 되겠죠? 0.7V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의 포워드 드랍이 0.7V라고 가정하면 이 전압은 0.7V가 되는 것이지요. 한편 제노 다이오드 2는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전류가 흘렀다면 제노 다이오드 Z2는 제노 영역에서 동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노 영역에서 동작하면 제노 다이오드의 전압은 바로 제노 전압인 VZ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류가 플러스로 흘렀을 때는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은 전압이 되기 때문에 0.7V 더하기 VZ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력 전압은 이 전압보다도 커야 이와 같이 전류가 플러스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노 전압 VZ1과 VZ2가 3V인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항 아래 전류가 플러스로 흐르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흐르려면 VS 전압이 3.7V보다도 커야 됩니다. 그렇다면 입력 전압이 3.7V보다도 클 경우에는 전류가 이와 같이 플러스로 흐르러서 출력 전압은 바로 3.7V가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 IR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항 IR이 마이너스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면 제노 다이오드 Z2는 포드 바이오스 영역에서 동작하고 제노 다이오드 Z1은 제노 영역에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노 다이오드 Z1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Z1은 제노 영역에서 동작하므로 VZ1이 되겠습니다. 한편 VZ2는 포드 바이오스에서 동작하므로 0.7V가 되겠죠? 따라서 출력 전압 V0은 어떻게 되죠? V0은 8호 마이너스 VZ1 마이너스 0.7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IR 전류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전압 VS는 어떻게 되어야 되죠? 마이너스 VZ1 마이너스 0.7V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VZ1이 마이너스 3.7V라면 VS가 마이너스 3.7V보다도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3.7V보다 작으면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3.7V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IR에 흐르는 전류가 0A인 경우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전류도 흐르지 않고 마이너스 전류도 흐르지 않는 경우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VS라는 전압이 3.7V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7V보다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출력 전압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에 걸린 전압이 0V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같게 되겠죠. 저항에 걸린 전압이 0이 되니까요. 따라서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입력 전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은 동일해서 이와 같은 방향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제노 다이오드 리미터 회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전류가 흐를 때는 어떻게 되죠? 입력 전압이 3.7V보다도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출력 전압은 3.7V로 리미트 되겠습니다. 한편 입력 전압이 3.7V보다도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마이너스 3.7V로 출력 전압이 제한되겠습니다. 또한 3.7V와 마이너스 3.7V 사이의 전압이 있는 경우에는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아서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제노 다이오드를 이용한 리미터 회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